어? 뭐야? 야, 다 됐는데? 됐다! 어? 뭐야? 한 번만 더 보면 되네? 가자, 딘디만 가면 되겠다. 딘딘 씨가 밖에서 생수를 붓고 있거든요? 딘딘아, 걸렸어! 가자, 안 되겠다. 쟤 못 믿겠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양아치 숙성을 아직도 못 버렸네. 걸렸어, 걸렸어. 뭘 걸려? 뒤에 생수 붓는 거 걸렸어. 안 잡혔을 텐데? 생수가 물더라고. 빨리 와! 어, 가! 아, 말만 해. 아, 나 안 가도 되겠네. 이제 이 놈들! 아, 빡다. 오, 뭘 쓰시겠다? 아,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. 어디? 아, 시겠다. 아, 너! 아, 어조... 어조, 잠깐만. 빨리 밥 먹자, 그냥. 형, 나 지젯끄리. 지젯끄리. 아, 어지러워. 아, 좀 느리거라. 고 정오 제발. 뭐해! 한번 더 주셔. 가, 가! 안 돼. 가. 열 폐자. 가. 아악! 나 엉덩이 뿌렸어 세연이 형이 다 진짜? 난 다 늦어서 모르겠다 이제 뭐야 뒤에 정근부 멈축받아 이겨라 생각보다 형들이 너무 잘하는데? 흥 beni 물이 있어야 하네 흠 성연 이거 안 되. 이거 건드리면 안 돼. 요거 건드리면 안 돼도. 터치는 안돼. 저같은. tap 登録 않urry 그건 나쁘지 않아 그 정도 도박 chambers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오면 끝이거든 이제 천일 한 번 더! 형 끝났어! 종민이 치워! 이 형 지금 무서워서 못 그래! 쟤 건들면 죽을 거 알거든요! 이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발치하면 안 되지! 이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발치하면 안 되지! 예스! 안 돼 안 돼! 코디가 좀 더! 이제 불면 돼! 한 번 더! 종민이 형! 안 돼 안 돼! 이제 불면 돼! 한 번 더! 종민이 형! 그런 시간 빨리 해! 뭐야? 우리 셋이 한 번만 갖다간다! 빨리! 우리 셋이 한 번만 갖다간다! 빨리! 우리 세윤이 형 안 맞으면 져요! 세윤이 형 막아요! 세윤이 형 진짜 말라! 아! 우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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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발행해! 아니야 아니야 저거 하면 끝이야 형! 나 진짜 멧돼지야! 펜기만 해 진짜! 빨리!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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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아! 엔진! 너! 여기! 뻔격해! 여기! 할머니! 아니! 하하하하! 아! 나 아니야! 나 아니야! 아빠! 아빠! 아! 그걸로 해주세요! 아빠! 아빠! 아냐! 하하하하! 복숨아! 사람이 마음을 굳게 써야지 세윤아 조금이어도 좋으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야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빨리 와 그러면 다 집었어 전쟁인가 아저씨 여기 오면 아저씨 한 번 엎어 너희들 하면서 따기 때리는 척 엎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사건 현장이여 누가 엎었어 기 큰 놈 있잖아 걔가 진짜로 엎었어? 걔가 진짜로 엎었어? 정훈성 고놈은 대빵이 스스로 발로 차들했어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이거 전쟁이야 멀리 있는 그대 생각 네 이놈들 왜요? 나쁜 짓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세윤이 형이 뭔지 했단 말이야 나쁜 짓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세윤이 형이 뭔지 했어 근데 왜 종민이가 미안하라 그래 정훈이 형 그냥 보내래 보내래 너는 그냥 가 네 이놈 나 안 그쵸 조용히 자 어떻게 했는지 알지? 뭐 놀부처럼 어떻게 이거 발로 뻥 차고 내가 너 형 늘 그렇게 하셨냐? 다 아이씨 아 형 이거 줄게 미안해 아니요 가세요 그냥 이거 줄게 아이씨 게임인데 그럴 수 있어 이제 가세요 진짜? 야 야 야 내가 이게 더 더 더 남았잖아 더 못되게 해 놀부처럼 그만 드려 드려 빨리 드려 줘 붓는다 이렇게 하면 반만 줘 안 붓어 붓는다 내가 때렸습니다 부어라 이 놈 부어 이 자식아 부어 부어 왜요 부어 부어 이거 깔아 이리야 내가 퍽퍽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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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퍽퍽퍽 퍽퍽퍽퍽 퍽퍽퍽퍽퍽 장작기 퍽퍽퍽퍽퍽퍽퍽 진진아 우리는 동시에 부워야 될 거 같아 나오잖아. 아냐 아냐 형. 일단 한 번에 보여주네. 귀 싸대기 칠게. 그래. 같이. 오. 빨리. 확 확 해야 돼. 하나 둘 셋. 됐다. 이렇게 보여야 돼. 됐다. 이렇게 보여야 돼. 하나 둘 셋. 아 껍터가. 아 근데 한 번만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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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 번만 더. 됐잖아 매실을 왜 먹고 있어. 떨어지도록 먹어야 돼. 오리를 먼저 구하신 덜 부족 팀이죠. 이기셨고요. 바로 아침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축하드립니다. 갚았다 갚았어.